와~~ 역시 생각해보다는 또 아름답고 또 예뻐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독일에서 온 덕킥인 라이다입니다 여러분 저 오늘 엄청 재미있는 걸 하나 알건데요 오늘 여기 월추산 왔어요 월추산에서 재미있는 것들 그리고 불꽃은 많다고 들었는데요 한번 가보실까요? 고고 여러분 저 원래는 독일에서 스키마에 가는데요 약간 여름에 이렇게 등산하는 거 일생이 처음이거든요 북한산이랑 이제 오늘은 여기 월추산 밖에는 안 가봤거든요 그래서 너무 신기하고 여름에 등산 이렇게 가는 줄 몰랐거든요 오! 어디도 철 할 것 같은데요? 우와 여기 철인 것 같은데요? 여러분도 철 했어요 우와~~ 네 여러분 여기 정활사 절 왔는데요 여기 좀 편하게 설명할 수 있는 저희 오늘 헬스 선생님이 여기 있는데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월추산 국립공원 자연환경유사 송지민주입니다 네 여기 어떤 곳인가요? 네 여기는요 월추산 구름다리를 가는 곳에 자리한 천양사 사찰인데요 네 이 천양사 사찰은 1200년 전 신라시대 진평화 연관에 만들어진 아주 오래된 사찰이에요 한 2년 전에 한국에 처음 왔을 때 태필스테이 한 3일 만에 그래서 이런 소리를 좀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근데 처음이라서 지금 여기 유철에서도 좀 신기하긴 하고요 그래서 한 번 다시 해 볼게요 6년 내내 평생 내내 애완가 됐어요 평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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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울러분 올라가십시오. 되게 좋다. 여기 보세요. 아름답죠? 이게 거의 다 와서 웃음밖에 안 나왔네요. 역시 생각해보다는 더 아름답고 더 예뻐요. 네, 여러분. 이제 다리 왔는데요. 다 왔으니까 솔직히 조금 소리 나고요. 조금 이렇게 힘들거든요. 솔직히 조금 무섭기도 하고 갑자기 좀 무섭게 됐는데요. 근데 솔직히 말하면 여기 이렇게 밑에 보이시면 너무 무섭더라고요. 진짜 장난 아닌 것 같아서 아, 아냐. 아, 벗겼어요. 근데 이제 이해됐어요. 왜 여기 구린나리인지 구름처럼 너무 높아서 솔직히 구름이랑 옆에 친해질 줄 알았어요. 근데 날씨 되게 좋아서 구름이 일단 없어요. 그래서 여러분 한번 이렇게 가시면서 되게 아름다워요. 것도 괜찮은데요? 이게 미 wound 형님, 딱 좋을 것 같아요. 꾹! 여기 오세요. 자 여러분, 저 오늘 코른다리 갔다 왔습니다. 아, 일단은 기분 너무 좋고요. 다리 조금 울리지만 지금 갔다 와서 기분이 아주 시원해요. 저 원래 독일에서 아니면 독일에서 이런 상이 안 보거든요. 그래서 처음이라서 나무랑 이렇게 많은 것들 경험을 많이 해봤으니까 너무 좋은 약간 느낌인 것 같아요, 지금. 그리고 여러분도 꼭 한 번 와주셔서 오면 꼭 코른다리까지는 꼭 하는 거 추천하겠습니다. 네, 여러분 여기까지 라이더였고요. 네,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안녕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